경산북도는 오늘 포항 흥해시장에서 포항 지진으로 침체에 빠진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소비축진 행사를 가졌습니다. 오늘 행사는 포항축협, 대구경북양동농협, 대한양계협회, 대구경북도지회와 함께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흥해시장에서 열렸습니다. 포항 시민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포항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와 한돈, 닭고기, 계란 등의 축산물 무료 시식회와 홍보물 배부,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